오늘은 제가요 이마트를 갔다 왔어요 제가요 오늘은 프리즘 스톤 게임을 하고 왔는데요 스톤이 되게 좋고요 바로 꿈에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 빨간색은 류빈 거고요 류빈이 여기 만져보면 촉감이 되게 좋아요 옆에 이렇게 초레어 스톤이라 옆에 이것도 있고요 일반 스톤은 그런 게 없고요 그냥 각만 있어서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점점 프리즘 스톤이 점점 TV에서 나올 때마다 점점 예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음에도 많이 해야겠어요 앞면을 보시면 류빈이 건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즘 라이브라고 써져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무튼 네 류빈이의 신발입니다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예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라이 어머 잠깐만요 라이브 이거 하나만 뒀거든요 다섯 개가 됐어요 라이브가 그래서 약간 좀 당황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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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